여러분 그거 아세요? 빈지식 채널이 곧 있으면 구독자 1만명 되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여러분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남현이는 지난 10월 재혼 발표를 하기 며칠 전까지 또 다시 임신을 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청조와 당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혈액검사상 임신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고도 임신 테스트 양성이 정확한 검사라고 전제한다면 유산이 된 걸로 보이며 아니면 임신 테스트 자체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병원 측 설명에도 자연 유산 가능성을 믿은 카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아기 신발 선물을 하는 등 남현이가 임신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암시한 전청조의 임신 가스라이팅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남현이도 당연히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청조의 주장과도 패치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청조는 지난달 3일 오전 1시 11분쯤 뭐하고 있어? 라며 속은 어때? 임신한 게 와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남현이는 속은 괜찮은데 어제부터 또 먹어. 큰일이야. 배 나오는 게 느껴져라고 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전에 병원 갔을 때 아기집이 없다고 했잖아. 그럴 수도 있구나. 신기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전청조는 그때는 유산이었잖아. 자연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현이는 계속 임신 사실을 믿는 듯 했는데요. 즐겁지 않은데 아이가 건강히 자라겠어? 저번에 유산된 것처럼 또 안되면 다행이다 싶어서 생활하고 있다. 또 유산된다고 해도 별로 슬프지도 않을 것 같다면서 이제 이 아이 다음은 없다. 어차피 가지지도 못할 것 같고 나이 때문에 유지도 못할 거다. 임신, 유산 반복되면서 내 몸이 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청조는 나랑은 아이가 없더라도 잘 유지할 마음은 있는 거야? 라며 임신, 유산의 반복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그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린다. 아이에게 집착하다가 현이 몸 망가지면 어쩌나 한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 내려놨으면 해서 땡땡이한테 더 집착하는 것 같다. 근데 땡땡이가 안 도와주니 그것 또한 마음이 불편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젊었더라면 아이 낳는 게 문제가 없었겠다. 그런데 내가 억지 부려서 아이 낳자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현이는 혹시 무언가 부족해서 비정상적인 아이가 나오면 어쩌나 계속 걱정한다. 비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안 낳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전청조는 체포되기 전 한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생물학적으로 저랑 임신이 불가능하다. 남현이도 제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걔가 XX이 아닌 이상 저랑 임신이 된다고 알겠냐? 는 주장을 해 임신이라고 주장했던 당시와는 대비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저랑 임신이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남현이도 제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걔가 XX이 아닌 이상 저랑 임신이 된다는 걸 알겠어요? 처음부터 저를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전청조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피해자 20명의 약 2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남현이도 공범 혐의로 함께 입건됐는데요. 전청조와 남현이가 공범이라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남현이도 사기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현이는 전청조의 범행을 몰랐다며 사기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오는 8일 두 사람을 불러 대지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은 이날 경찰에서 진의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의 논란 중에 최고인 듯합니다.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논란과 이슈, 사건이 끊이지 않네요. 이쯤 되니까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